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서부터는 지난번에 입문과정을 마무리하고 기본과정을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이제 기본소를 앞에다 놓으시고 내용도 한번 훑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뭐 바쁘신 분들은 일단 책이 왔으니까 책을 앞에다 놓고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입문에서는 단원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이게 역시 또 중요하다 뭐 이런 거를 정리를 했다 그러면 기본과정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우리가 시험에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앞에 부동산학 총론이죠 지난번 우리가 입문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이 개론이라는 게 기초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안에서 이 총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뒤에서 언급이 되는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을 제공해 주는 게 총론이다 그러면 이 총론의 시험 목차라는 게 부동산 개념하고요 분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하고 속성 이렇게 언급이 돼 있을 때 일단은 이제 출제 빈도는 얘가 제일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류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 그래서 결국은 시험상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한 세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고요 우리가 60점 이상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틀려서는 안 되는 파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개념을 얘기할 때 부동산학에 관련된 기초적인 거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은 출제 빈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이나 한 7, 8년 주기로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중점을 두실 필요는 없고 혹시 나중에 이제 요약직 관계를 구성해 드릴 때 그 파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약소를 해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그 내용에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목차를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명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 12페이지를 가시면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게 부동산 개념이라고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인식을 할 때는요 옛날에는 어떤 법률적인 관계를 주로 차지했을 거고요 기술적인 관계에서도 그냥 수평 공간에 관한 부분 정도만 인식을 했지 옛날에 이제 농사지일 때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개념이 상당히 작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산업구조도 발달이 되고 부동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짐에 따라서 개념도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개념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의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법경기 세 가지 관점의 개념을 우리가 복합 개념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지난번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복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법경기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3페이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중간에 박스로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법률적 개념으로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린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 개념이라고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걸 기술적이다 또는 물리적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거기 언급이 된 것처럼요 토지와 건물같이 유형 측면 그러니까 눈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제 부동산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유형 측면에 부동산을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기술적 개념이더라 그래서 그거까지는 시험 지문에서 한번 활용을 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 개념에서는요 크게 자연으로도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면 공간으로도 인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연으로도 인식을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성이 된 내용을 보게 되면 위치로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냐면 네 가지로 우리가 인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기술적 개념하고 경제적 개념은 몇 가지로 구성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왜 제일 중요하냐면 기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은 어느 나라에서 구분하든지 간에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이 우리가 명시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묶으면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가 나올 수가 있고요 공자가 바라본 경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네 가지를 접근할 수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수평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중과 지하에 이르는 삼천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로 접근할 때는 우리가 토지는 자연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는 하나의 위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위치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뒤에서 우리가 부동산 속성할 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영향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더라 이 토지의 위치가 농촌 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도시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용 방법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그게 기술적 개념에서의 네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에서는 별도의 지문으로 활용한 적은 없고요 거의 다 종류만 물어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경제적 개념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 경제적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개념은요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은 다시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경제적 개념을 우리가 구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을 보게 되면 자산이라는 게 있고요 자본이라는 게 있고 생산 요소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소비재 그래서 이제 여기도 구별할 때요 얘도 자고 얘도 자니까 이걸 이렇게 묶어버리면 지명이 나오죠 3번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여기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한다라는 이런 관점으로 다섯 가지를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산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죠 가계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역시 우리 집이 얼마였지 뭐 이런 개념일 거예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도요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공장을 같은 것을 설립할 때는 일단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생산 요소 중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연 70%를 차지한다 뭐 이런 정도죠 뭐 세계 유수의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60% 정도 순위인데 우리는 자산으로서의 비중이 아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본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자본에 대한 토지 자본의 성격을 얘기할 때는요 단순히 토지를 매입하는 비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선 도로 상하수도 이런 거 설치 연결할 때 들어간 비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자본의 성격을 우리가 명시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래서 자본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에 토지 자본은 토지 가격과 토지 매입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개량 등 토지에 투하되는 자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이렇게 토지가 있을 때 이 토지가 대지 조성공산만 다 돼 있다고 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넣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매입한 비용만 갖고 토지 자본이라 하진 않고요 다른 구역의 토지로부터 해당 구역의 토지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즉 전선,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설치 연결이 됐을 때 여기에 우리가 건축을 해서 얘가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자본 그러면 매입 비용에다가 얘들을 개량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까지를 다 포함한 거를 우리가 토지 자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자연물이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생산 요소로서 취급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만들 때 항상 바탕에 있는 거는 토지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 요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생산제인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5페이지 상단에 가면 소비자라고 돼 있죠 거기 지문 1번에 보시면 부동산은 생산제인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시험에 한 번 유도된 적이 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그런 다음에 토지는 부동산은 생산제이지만 소비자는 아니다 이래갖고 틀리게 준 적이 있어요 생산 요소로서도 또는 뭐로 소비자로서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건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하죠 그런데 일반 상품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일반 상품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생산해서 유통과정을 거쳐서 가정에서 소비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부동산은 생산하는 곳에서 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상품하고는 유통구조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거의 잘 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술적 개념하고 공간적 개념은 종류를 위주로 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별도로 하나 낼 수 있는 게 예요 법률적 개념이라는 얘기죠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보게 되면요 물리적 실체로서의 토지 건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권리가 거래가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런 권리관계에 대한 구분을 필요하기 위해서 이 개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법률적 개념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게 협의라는 의미는 좁은 의미를 나타내겠죠 그런데 이 협의의 부동산의 개념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는 협의의 부동산이란 또는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또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이렇게 명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토지 및 정착물로 구분하는 거는 우리 민법상에서 또는 협의의 부동산 이런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도 보면 우리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얘기하죠 2항에서는 그거 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안에서도 토지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토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이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민법 212조에서 그리고 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관계를 우리가 구성할 때 뒤에서 우리가 속성해서 언급을 해드리지만 이 소유권이 미치는 관계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하는 상하에 미치는데 우리 현재 법률상에서는 지하에 있는 미채골 광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소유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건 다시 뒤에서 공간 개념할 때 다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착물이라고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그죠? 근데 이 정착물이라는 게요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정착물을 우리가 다시 세분하게 되면 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가 있고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 애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 번 시험에서 인용을 해주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거는 우리가 따로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민법과 일본 민법에서는 이게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이 존재하는데 영립법에서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을 기준으로 낼 때는 이게 있느냐 없냐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 번 시험에서 물어본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정착물은 없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렇게 해서도 답을 유도한 적이 있어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독립된 물건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별표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16페이지에 박스로 정리를 해놨죠 우리가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된 애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애가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물을 따로 등기하고 토지도 따로 등기하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으로 우리가 취급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목에 관한 부분이 있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위권 보존등기된 임목이 있고요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서 구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표를 붙여놓거나 아니면 띠를 둘러서 이거는 내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데는 독립된 물건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리 과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요 일반적으로 농지에서 만약에 우리가 벼를 재배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벼가 어느 정도의 실체를 갖추게 되면 만약에 논을 매매하더라도 얘는 거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경작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요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게 A의 땅이고 B의 땅인데 A가 열심히 자기 땅에서 경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땅은 계속 놀리고 잡초만 무성하죠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재배하고 작물을 심다 보니까 일로 조금 넘어가서 이만큼 더 재배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물이 이렇게 자라났겠죠 그럴 때 이제 B가 와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이걸 경작을 했으니까 이 수확물은 다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법의 논리에 의해서 잠자는 권원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별도의 독립된 물건으로 우리가 취급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제목 정도만 가지고요 다음 중에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점으로 공부하실 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애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로라든가 교량 이런 담장 이런 거는 다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 나해보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토지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수목과 단연생 식물 등과 같은 자연과실 이런 애들은 토지의 일부에 해당이 된다는 거는요 이런 얘기죠 매년에 경작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애들이 있죠 자연식생 그러니까 우리가 산지에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얘네들이 성장하고 바람에 날려서 씨가 떨어져서 나무라든가 풀 같은 거 작물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런 애들은 그냥 토지의 일부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들은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은 그냥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가 돼가지고 중개할 때 그냥 거래할 때 그냥 그 대상의 가치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독립된 물건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협의의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를 넘어가시게 되면 17페이지에 아 그리고 이제 16페이지 하단에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관계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한 번을 들으시고 나중에 또 요약직 과정에서 한 번 들으시면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파트죠 옆에 그러면 17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동산과 정착물의 구분이라고 해놨어요 자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착물에 대한 구분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착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픽스처를 얘기를 해요 얘는 우리가 설비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민법 개념보다는 영미법 과정에서의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토지에다가 건물이 있게 되면 얘를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한 덩어리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데 건물을 매매할 때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가 있는데 얘가 과연 중개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는 알아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은 이사 갈 때 두고 간다 뛰어간다 그러면 뛰어가겠죠 그러면 걔는 중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고 있어야 된다 중개업자가 알고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할 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요 정착물이라는 건요 원래는 분리된 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욕조 있죠 욕조가 만약에 인테리어 가게 앞에 놓여져 있을 때는 얘는 동산이에요 그런데 얘가 이동해가지고 여러분 집 욕실에 딱 부착이 되면 얘는 정착물로 성격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집 욕실에 부착되어 있는 욕조는 주택을 매매할 때 같이 포함돼서 거래가 되죠 걔만 분리돼서 거래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더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착물의 구분 기준을 보게 되면요 거기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이 있죠 자 이 부착되어 있는 애가 만약에 제거를 할 때 그렇죠? 물리적인 손상을 주거나 손상을 주면 얘는 정착물로 본다 부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손상이 없어도요 기능적인 부분에 손상을 줘도 역시 얘도 정착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욕조가 욕실에 부착되어 있을 때 얘를 제거할 때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인터폰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물리적인 손상 없이 앞으로 빼내서 뒤에 손만 자르면 제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걔가 없으면 외부에서 방문객이 찾아왔을 때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효용의 지장을 주면 역시 정착물이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물건의 성격이라는 얘기죠 얘가 움직이더라도요 특정한 용도나 위치에 맞게끔 설치가 됐으면 정착물로 관주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교회나 성당에 예배용 책상 이런 것도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책상으로 쓰기는 힘들지만 그거는 예배용으로만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애들도 역시 정착물로 관주하더라 그 다음에 물건을 설치한 의도라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설치했을 때요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사 갈 때 이 에어컨 띄어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 부동산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했다 그러면 얘는 정착물로 보죠 그러니까 원룸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은 거래할 때 같이 포함돼서 거래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누가 설치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대부분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정착물로 봐요 그런데 임차인이 설치한 거는 동산으로 관주한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관주한다는 뜻이고요 동산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그 집에 거주할 때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에어컨이나 블라인드 이런 거 칠 수 있죠 그런데 이사 갈 때 다 뛰어가잖아요 그런 가사 정착물이라든가 약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진열대 있죠 약국 영업을 위해서 설치했지만 약국이 이전하면 같이 가죠 그런 거래 정착물이라든가 아니면 낭의 땅을 빌려서 우리가 경작을 할 때 경작의 필요성 때문에 조그만 간이 창고 같은 거 임시로 우사라든가 축사 이런 거 지을 수 있죠 거기도 경작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 철거해야 되죠 그런 것들에 관한 농업 정착물 그래서 임차자 정착물은 다 동산으로 관주하더라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분 기준에 대한 것도요 이게 학자들에 따라서 종류가 조금씩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를 가지고 물어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차자 정착물은 동산이고 생활의 편의로 설치한 건 동산 부동산의 가치를 높게 설치한 건 정착물로 관주하더라 그런 얘기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17페이지 하단에 광의 부동산이라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정착물 정착물 중에서 독립된 걸로 우리가 취급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을 놓고 봤을 때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 준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얘기는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줄에 보시면 17페이지죠 준 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준에서 취급하는 특정의 동산이나 동산과 일체로 된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까지 또 지문으로 출제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준 부동산이라고 했다고 해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얘도 특수한 동산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산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얘가 잘못된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도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등기 등록에 공시수단을 갖추게 되는 것은 얘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얘들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간평에 가게 되면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은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고 선박이나 임목이나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에는 무슨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는지를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에서는 얘를 중심으로 물어봤다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에서는 결국 얘의 개념을 아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계의 일부는 중계의 대상도 되고 감정평가의 대상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에도 얘들이 포함이 된다는 거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상에 다 포함이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내용이 19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지문 2번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고 부동산 중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더라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박스에 보시면 복합 개념하고 그다음에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 용어상에서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복합 개념이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는 법경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복합 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뭐가 있으면요 건물이 있으면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해요 얘도 등기 따로 하고 얘도 등기 따로 해요 그런데 얘네를 거래하거나 또는 가치를 평가하거나 할 때는 얘네를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 그다음에 복합 건물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는요 우리가 주상복합 많이 들어보셨죠 건물이 있을 때 여기 한 2층까지는 상가로 쓰고요 나머지는 주거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된 애들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용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죠 걔들은 우리가 복합 건물이라고 명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용어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부동산 개념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했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런데 처음에 듣다가 집중력이 흐트러지신 분은 또 그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법변기 세 가지 있어요 기술적 개념은 몇 가지다? 네 가지로 경제적 개념은 다섯 가지로 그래서 거기는 종류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법률적 개념에서는 협의와 강의로 나누죠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 민법상의 우리가 구분 기준하고 똑같아요 그때 거기에서는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 애들이 뭐가 있느냐를 내가 구별하고 있는지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준 부동산으로 구성이 돼 있을 때 준 부동산이라는 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애들인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두시는 게 개념상에서 일단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들으시면요 여전히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나만 또 이해가 안 되나?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에는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는 서로가 잘 모르잖아요 모르더라도 속 타는 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해야지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시작이라는 얘기죠 첫 페이지를 띄었으니까 그다음에 나가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시간에는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분류 또한 부동산 특성 이런 순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graduated from the judge outbreak